안녕하세요. 훈수두고싶다의 효식스입니다. 벌써 2020년 12월이 다가왔네요. 지난 11월 1일 날 닌텐도 스위치 본체 업데이트 소식이 떴었죠. 이번 본체 업데이트가 여러가지 편리한 기능이 많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럼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훈수두고싶다. 자 일단 본체 업데이트 먼저 해볼까요? 네 업데이트 되었고 첫번째는 홈 메뉴에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마크가 생겼네요. 아직 한국은 사용할 수 없나 봅니다. 두번째는 슈퍼마리오 35주년을 맞아 역대 슈퍼마리오 일러스트를 프로필사진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물의 숲의 콩돌이 밤돌이었는데요. 제가 제일 재밌게 한 마리오 시리즈가 슈퍼마리오 위 그러니까 슈퍼마리오 갤럭시를 재밌게 해서 이걸로 바꾸고 배경도 갤럭시답게 이렇게 짙은 순천색으로 바꾸면 짜잔 세번째는 트렌드라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스위치 친구 먹은 유저끼리 어떤 게임을 많이 하고 어떤 게임이 유행인지 알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음... 무슨 게임이지? 마지막 네번째는 우리가 관심이 많은 분야죠. 바로 스위치 본체 안에 있던 사진을 핸드컴이나 PC로 옮기기인데요. 저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를 연동을 해야 옮기기 가능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쉽게 폰으로 옮기기가 생겼는데요. 먼저 스위치에 들어가셔서 맘에 드는 사진을 골라줍니다. 고르셨으면 스마트폰으로 보내기를 누르시고 그러면 이렇게 QR코드가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QR코드에 기쁘시면 위에 창 하나가 생기죠. 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와이파이를 연결하시고 다시 또 갖다 대시면 이번에는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로 연결하시면 이렇게 사진이 핸드폰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로 옮기기인데요. 먼저 USB형 C타입 단자 즉 요즘 갤럭시 충전기 잭 있죠? 이 갤럭시 잭을 준비합니다. 컴퓨터에 연결하시고 다른 잭은 스위치에 연결해줍니다. 스위치 설정에 들어가셔서 데이터 관리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화면 사진과 동영상 관리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시면 USB를 연결하여 컴퓨터의 복사 창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컴퓨터 화면에 닌텐도 스위치가 연결됐다고 창 하나가 뜨게 됩니다. 자 컴퓨터 화면으로 짜잔! 컴퓨터 창에 내 PC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 파일이 생깁니다. 클릭하시면 그동안 게임하면서 캡처했던 사진들은 각 게임별로 나누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닌텐도 스위치 업데이트 소식과 스위치 안에 있는 사진들을 핸드폰 또는 PC로 옮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벌써 12월이 다가왔습니다. 날씨도 엄청 추워지고요. 그리고 그 바이러스도 다시 악화되고 있고요. 항상 외출하실 때는 무조건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웬만하면 집에 계시는 게 더 좋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에 훈수를 두고 싶다 아래 댓글로 표현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